올해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CES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 4 중 하나는 우리 기업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CES 혁신상을 받은 한국 제품은 총 101개로 전체 386개 제품 가운데 26.2%를 차지했습니다. 수상 제품 수는 지난해와 같았는데 전체 수상 제품 수가 464개에서 386개로 줄면서 한국산 수상 비중도 지난해 21.8%에서 4.4%포인트 늘어난 겁니다. 올해 단 27개 제품에만 수여된 최고 혁신상에는 한국 제품 7개가 포함됐습니다. 박가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참가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한국 제품 혁신상의 수상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성과가 두드러졌다며 우리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 분석했습니다.